잠자 excluded 비쌌이 분들 우리 좌측 왼쪽부터 좌측부터 가지시고요 왼쪽 그리고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 감사합니다. 마이크 하나 받아주시고요.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인사를 좀 부탁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미쓰입니다. 네, 미쓰. 하유 드림 보너 조식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뜻깊은 인사에 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소감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뜻깊은 드림 버전지에 또 한 번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도 저희 미쓰가 정말 멋진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떠어떤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화이트곡 굿바이매이비랑요. 맥얼굿걸 준비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미쓰는 어떤 패션의 포인트를 두고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냥 까만색 금? 네, 블랙이랑 금색이랑 블랙이랑 블랙이랑 블랙이랑. 약간 시크하며. 시크하며 정리해서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저희 미쓰는요. 한 명 한 명의 개성을 살려서 블랙과 골드를 조합해서 약간 시크하면서도 섹시한 그런 룩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팬분들과 우리 또 방송으로 보고 계신 팬분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입장하도록 할게요. 네, 팬 여러분들 이따가 멋진 공연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꼭 봬요. Bye. 네,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미쓰에이아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쓰에이아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쓰에이아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